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, 이게. 형이에요. 줄어들고 있지,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. 자, 말 겟. 저희 8번이. 형이 있던데, 형이 있던데, 형이 있던데, 형이 있던데. 원래 자기가 산 것 같아요. 철저부? 원래 자기가 산 것 같아요. 철저부? 왕 뻔데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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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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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희가 산 것 같아요. 번데기 아니면 애벌레한테 애벌레. 번데기, 번데기 맛이 드세요. 8번? 8번입니다. 8번입니다. 8번. 번데기만 하자. 여러분 이거 뭐 빌려야 돼요. 자, 일단 8번입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아, 영광다. 아, 제발. 아, 소름 돋아 봐. 아, 잠시만. 어떻게 해야 돼? 아, 저거. 형 손 도는 거 보이냐? 어. 아, 여기 안에 흙 있는 거 같아. 여기 안에 흙 있는 거 같아. 진짜 모래 있는 거 같아. 아, 토할 거 같아. 지금 귀에 안 좋아. 하나, 하나 같이 먹을래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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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떡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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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으면 된 거잖아. 하나는 다 드셔야지. 다 드셔야지. 아, 우는 데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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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번 드셔 보시고 맛을 좀 Alone. 그 표현 좀 해주세요. 어떤 맛이에요? 어떤 맛이에요? 이게 바삭바삭한데 뭔가 살아있는 거 같아요. 씹어 먹어요. 씹어 먹어요. 씹어 먹어. 한번 사랑해. 그래서 좀 그래... 우아! 그리스피네. 사라졌어요. 맞혔어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미치다. 고맙습니다.